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전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후 폭풍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은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미는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포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간접살인 운운하며 고인의 죽음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양 공격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악한 뱀의 혀를 닮아 있습니다. 검찰의 인간사냥이 빚은 참극을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리려는 사악한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접살인에 대한 책임을 이 대표가 지시오 이런 것이고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사악한 뱀의 혀를 닮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복귀한 영련님 말씀을 차례로 들어볼까요? 김종혁 위원장님.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계속 벌써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잖아요. 네 분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한 분은 객실을 떠돌다가 병사를 하셨어요. 병사를,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민주당 쪽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다. 압력수사하기 때문에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면서 검찰의 책임을 묻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전모 씨요. 전모 씨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한 번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CCTV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상 조사. 그리고 나머지 분들, 유한기 씨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한기나 혹은 김문기 씨, 이런 분들도 모두 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압수사를 해서, 검찰이 압력을 가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잇따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관련만 되면 이렇게 잇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적어도 작게나마, 단 디테일로 이러이러한 압박수사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숨지신 분도 본인의 유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하십시오. 그다음에 측근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측근들 인간성 좀 교육을 시키라고,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측근들의 인간성 문제도 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은, 이분이 이렇게 쓴 것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 기원장님. 말씀 드릴게요. 우선은 김기현 대표께서 대표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경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박한 발언이다. 간접 살인이다. 그리고 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조폭의 그림자. 과거 대선 때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대변인들의 언사를 대표가 직접 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답지 않은 말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안타깝다. 앞으로 협치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다섯 분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 참담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죽어라 해서 죽은 건가요? 그 고인들의 죽음을, 고인들의 죽음을 사실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서가 공개되었다?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공개 안 하고 검찰에서도 공개 안 한다라고 했는데 한 부분만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조사한 검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공개 안 됐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언론에 나와요. 공개됐습니까? 이 공개된 것이 진실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의 죽음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인 것처럼 검찰의 주도에 의해서 또 언론에 합세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측근들 관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는 안 됐으나 언론에는 그러죠. 좀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어쨌든 간에 제 탓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측근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진짜 측근은 김용과 정진상이라고 하니까 좀 더 가까웠던 분들이 그럼 나는 측근 아니었나라는 서운함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수사 잘 하다 보면 피의자들이 죽기도 한다라고 했던 말에 저는 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복귀한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유서 내용인데 조상 검찰에서 누설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경찰에서 부검 신청했을 때 기각한 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찰이 가고요. 소방도 오고 또 기자들도 오고 유족들이 또 기타 접촉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흘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검찰이 다 누설했다. 이거는 저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하고요. 보면 그러면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에 몰아가게 한 게 검찰이냐, 이재명 대표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요. 검찰은 딱 한 번 변호사의 폐하에 녹화 수사한 게 다 압니다. 그러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걸 수사도 못하고 다 덮어야 됩니까?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검찰 조직을 왜 유지합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가 부패도 척결하고 거학을 척결하는 건데 그럼 이게 다 수사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딱 한 번 한 거예요. 혐의가 있을 때. 저는 검찰이 아니고 저는 왜 이재명 대표가 간접 살인이냐.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거의 불법 행위들, 실무자들, 공무원들 계속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시장 지시니까 합법과 불법이 애매한 경계선. 또는 불법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가면 전부 실무자들이 다 했지 않냐.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꼬리짜르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밑에 참모들이나 직업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다 책임을 떠 넘길 수도 없고 본인이 떠안을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다 극단선생활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책임이 이재명 대표가 법적인 책임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정치보복적인 수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결국 간접살인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몰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게 계속해서 정부와 또 여당이 몰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치고 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몫인데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적 제거계에 나서고 있고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 바로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 가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고 경찰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중에서 일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용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기자들 계속 만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일부 흘러나온 그 유서의 내용이 그것이 무슨 검찰에 의해서 검찰이 일부로 흘렸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기본으로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전부 다 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과거의 것들을 뒤집어 파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수사 다 중단해 그리고 참고인들 다 소환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엄정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해 봤지만 87년, 88년의 오대양 사건 이래로 이렇게 기괴한 사건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한 개인과 관련된 그 주많은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복귀한 위원장님. 다음에 또 발언하시죠. 제가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을 면하려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 대장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 산 부분까지도 함께 조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정쟁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수사가 될 것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모 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여러 가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다, 아니다. 패널분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과정에 패널분들이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시고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다 패널분들의 개인 주장이자 의견이라는 거 감안해서 좀 봐주셨을기를 바라고요.